쌈장 두번째 ь welfare 어때요? 부드러워요? 응 촉촉하고요? 오우 예뻐 아 예쁘다 나도 말씀드리자면 엄마 노션이 더 안 나한테는 이런 노션을 안 발리고 나한테는 기분에 눕히지도 않고 알았어 어떠세요? 좋아요 촉촉하고 32,000원 없겠다 38,000원 뭐야 혜리 32,000원 할 때 엄마는 38,000원 할게 32,000원 혜리 32,000원 엄마는 38,000원일 것 같아 검색해봐 응 우리는 몰라 나도 우리는 몰라 맞아 검색해봐 그런데 호기심 딱지에 넣은 뇌도 나와요 그게 뭐예요? 뇌 뇌 우리 뭐지? 뇌 뇌는 무슨 일을 해요? 뇌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정리하고 이런게 해요 오 그렇구나 와 정말 중요한 거네요 바이러스나 바이러스나 대장군은 괜찮아? 바이러스 대장군이 살 수 있는 바이러스는 아프게 해요 우리 친구들 오래된 음식을 먹었고 상아 음식을 먹었나요? 네 맛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대장군이 어떻게 몰래 설상하게도 몰라요 아 정말요? 네 그렇구나 감염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? 감염 바이러스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아무도 안 먹어도 먹이 뭐 혼 앗 앗 하고 싶은 말이뭐 상관의식이나 오래된 음식을 먹었어 그런데 아무도 안에는 피자 하나를 조금 먹으면 감염 바이러스가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새거가 아닌 그냥 밖에 나와있는 그런 피자를 먹으면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가 있군요 조금 그래요 감염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네 맛을 꼭 착용하고 네 놀고 밥먹고 더워서 꼭 딱지 안파고 좀 깨끗이 할 수 있나요? 또 대장군 못들어가게 김치 김치 유산 밀고 챙겨먹고 또 김치를 먹고 나서 좀 깨끗이 될 수 있고 또 치카치카 하면 돼요 아 그러면 세균이 안 들어오네요 그러면 우리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피곤하신가봐요 피곤하신가봐요 엄마가 선생님하고 내가 애들 한건데 그래? 피곤하신가봐요 학생 여러분 혜리 여러분들 네 오늘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바이러스는 어떤 거죠? 나 스윗카 안키면 바이러스가 대접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몸 건강해지도록 잘 먹고 잘 쉬고 잘 먹고 더러운 손은 꼭 안파고 또 잘 돌고 잘 밥 먹고 손 이렇게 동작하는 거 보니까 몇 번 파보셨나봐요 콧댕이를 파보셨나봐요 네 이렇게 동작을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파보신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엄마 엄마가 뭐 하죠 뭐 하죠 몇 번 하셨죠? 엄마 와봐요 몇 번 하셨어요? 콧구멍 세 번 세 번 코가 이렇게 뚫리는 거 아니에요 이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콧구멍이 응 봐보세요 이렇게 콧구멍을 봐보세요 짝짝인가 봐볼게요 다행히 짝짝이가 아니네요 이제 코를 파면 안 될 거 같아요 코가 이만해질 수 있어요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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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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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이야 아니야 장난이야 아니야 장난이야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미안해요가 영어로 뭐예요? 야오 어? 야오 미야니가 영어로 뭐예요 야오 따오? 응 ㅋㅋㅋㅋ sib 이쁘다 맞아요 나는한테 잘 안 Gods 가자 맛있다? 다음엔 또 만나자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어우 예쁜 뚜루루뚜루 아다쪽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또 당했네 또 당했네 누구야? 아 누구야? 엄마가 엄마 오늘 시작합니다 모자 앉아있어요 오늘 시작합니다 모자 앉아있어요 네 사탕이다 줘야지 사탕이다 우와 사탕 공연이다 공연 끝났습니다 사탕 한입만 아니야 먼지 있어 먼지 너 당했네 그 얘기 어디 응 아 아 아 아 사탕이다 사탕이다 진짜 사탕이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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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앙 안녕! 끝났습니다! 엄마 봐! 응? 엄마 줘! 아야! 어? 언니만! 엄마 봐! 응? 5 studies 사진을 찍고 아.. 나는.. 말이 없어 okay.. 다음 영상에 대신 DE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